2023년 아시안컵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제 중국은 레바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A조의 지난 시합 결과를 보면 레바논은 카타르에게 0대3으로 패했고 중국은 타지키스탄과 0대0으로 승부를 내지 못했기에 현재 A조 선두는 카타르이며 중국과 레바논의 시합에서 진팀은 16강 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에 시합을 앞두고 있는 두 팀의 각오는 정말 필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타지키스탄과의 경기 결과가 무척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록 0대0 무승부로 끝났지만 아시안컵에 최초로 진출한 타지키스탄의 축구 역사상 최초로 승점 1점을 헌납한 국가로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으며 더불어 비록 승부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타지키스탄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팅은 타지키스탄이 20번 중국이 10번인 반면 반칙은 중국 20개 타지키스탄이 12개입니다. 두 팀 모두 골 결정력이 처참하게 낮았지만 중국의 공격은 슈팅까지 제대로 이어진 경우가 타지키스탄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볼 점유율은 48.7% 대 51.3%로 타지키스탄이 근소한 우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슈팅 수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건 중국 공격수들이 슛을 제대로 못했던가 아니면 볼이 효과적으로 공격수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타지키스탄의 페타르 세그르트 감독은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습니다. 타지키스탄 팀은 처음으로 이런 대회에 참가해서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타지키스탄 사람들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전반전에서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골을 넣었어야 합니다. 반면 중국팀은 골을 넣었지만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팀이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팀 골키퍼가 매우 좋은 판단을 내려서 우리가 반드시 넣었어야 하는 골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전반전에만 4번의 절대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간중 입장에서 0대0이라는 점수는 양팀이 수비적으로 플레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팀이 모두 수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타지키스탄이 더 공격적이었고 계속 몰아붙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타지키스탄은 이런 큰 대회 처음으로 참가한 반면 중국팀은 많은 경험과 좋은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중국팀이 우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합을 통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1점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타지키스탄과 무승부를 뒤로하고 레바논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 타지키스탄과 비슷한 실력을 가진 레바논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최근에 했던 시합들은 아니지만 역대 전적에서 중국이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은 아시안컵 직전 요르단과의 평가전에서 2대1로 승리할 정도로 기세가 나쁘지 않았는데 대회가 시작된 후 카타르에게 세 골차로 크게 졌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중국과 레바논 둘 중에서 진 팀은 결국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느 팀일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이처럼 처참한 중국 축구 경기력의 배후에는 언제나처럼 샹하이 축구 카르텔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11명의 선발 선수 중에서 6명이 샹하이 하이강과 상하이 셔나 소속이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는 16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왜 중국 축구 A 국가대표팀을 뽑으면 단 2개의 샹하이 연고지 팀들에서 50%가 넘는 선수들이 선발로 출장하는 것일까요? 이 팀이 14억 명의 중국 축구 A 국가대표팀인지 아니면 2,500만 명의 샹하이 지역대표팀에 몇 명의 다른 지방 깍두기 멤버들이 포함된 팀인지 참으로 아리송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중국에 고명하신 고관대작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 게 바로 그들 자신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까요? 타지키스탄 전 중국의 포메이션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3421이 아닌 442였습니다. 지난 1월 1일 홍콩과의 비공개평가전에서 39년 만에 패배할 때 442 전술을 사용했었는데 양코비치 감독이 이번 타지키스탄전을 염두에 두고 했던 테스트 같습니다. 그때도 이번 타지키스탄과의 경기처럼 투톱은 우레이와 탄농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었지만 우레이는 1대2 돌파, 볼 경합 능력이 매우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원톱이나 투톱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스피드와 오프더블 움직임은 그나마 낮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라이트윙이 현재 중국 국대에서 우레이에게 가장 잘 맞는 포지션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주로 탄농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고 우레이는 윙어를 맡았었는데 이번에 양코비치 감독이 왜 이런 전술을 선택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혹시 중국축구협회가 어떤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우레이는 반드시 선발 출장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감독에게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길 지경입니다. 중국팀의 상황이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수많은 중국축구팬들은 2023 아시안컵에서 중국의 첫 승을 강렬하게 기대하며 각종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 축구 전문 매체에서 레바논 전 데뷔 중국축구팬들의 선호선수를 뽑는 설문이 진행되었는데 중국의 공격수 탄농, 우레이, 장위닝 중에서 절반이 넘는 축구팬들의 선택은 장위닝이었습니다. 장위닝은 10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손흥민처럼 위대한 선수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으며 지금도 우수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중국판 엘링 호란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현재는 탄농의 교체 멤버로만 출장하고 있습니다. 1997년생으로 이미 27세인데 최근 경기들에서의 활약을 유심히 지켜본 한 축구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1988년생으로 올해 36세인 탄농이 아직도 중국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다는 건 중국축구의 3대 교체 실패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부분일 것입니다. 중국축구팬들이 가장 원하는 미드필더는 바로 약 23%의 지지를 받은 웨이스하우였습니다. 물론 인성, 매너가 항상 문제되는 선수이지만 적어도 시의역면에서는 우레이보다는 낫습니다. 최소한 중국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강해 보이기는 합니다. 중국축구팬들이 레바논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비수는 잉글랜드에서 기화한 장강타이가 뽑혔습니다. 그동안 줄곧 중국축구 A국가대표팀에 선출되던 핵심 수비자원인데 얼마전 타지키스탄전 주천지의 헤더를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취소시킨 원흉이기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역적이 되었는데 부디 남은 경기들에서는 클린시트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골키퍼에는 근소하게 옌징링이 뽑혔습니다. 최근 그의 출전 경기들을 보면 중국팀이 상대팀에 비해 더 많은 슈팅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승리했던 작년 11월 16일 태국가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도 슈팅수는 7대 17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어쩌면 옌징링은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A매치에서 그만큼 많은 슛을 당해본 골키퍼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 아시안컵 참가팀들 중 엔트리에 골키퍼가 4명인 팀은 중국, 타지키스탄, 팔레스타인, 시리아 뿐입니다. 부상이 발생한다고 해도 3명이면 충분하고 어차피 중국이 8강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데 공격수나 미드필더를 더 늘리지 않고 굳이 골키퍼를 4명이나 데려갔습니다. 추가된 선수는 청두롱청의 지엔타오인데 청두롱청은 지난 중국 슈퍼리그에서 4위를 했습니다. 4위를 했기 때문에 국가대표에도 최소한 1명은 선출해줘야 해서 억지로 뽑은 걸까요? 경기를 위한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뭔가 기득권층의 협상에 따라 선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처럼 일당 독재,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주체가 있는 국가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곧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독재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스피커를 통해서 교묘하게 남들을 깎아내리며 책임 전가를 하곤 합니다. 중국은 올해 2023 아시안컷 개최국이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중국 내 도시들의 장기간 봉쇄로 인해 결국 포기했습니다. 현재 중국 어른들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아시아 축구 연맹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에 이번 타지키스탄전에서 장강타이의 오프사이드 반칙 판정처럼 중국팀의 불공정한 판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스피커 중 하나인 마더싱 스포츠 기자의 공개 발언이 참으로 황당합니다. 이것이 중국 축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는 사실상 아시아 축구계의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불공평, 불공정한 판정은 앞으로도 당분간 일상화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 축구의 아시안컵 주최 포기와 부정부패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아시안컵을 포기한 것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형세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 축구연맹과 아시아 축구에 끼칠 손실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간 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은 10월 초 도하에서 2023 아시안컵 최종 단계 창가팀 업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국인 신만길은 아시아 축구연맹 사무부총장의 자격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2023 아시안컵 대회를 포기한 후 카타르 축구협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며 감사해하면서 전력으로 카타르를 칭송했습니다. 일부 회원협회가 무책임하게 주최하기로 했던 것을 포기해서 아시아 축구연맹을 피동적으로 만들었다는 발언은 연단 아래의 중국 축구팀 대표단의 인원들을 몹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은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경우 보통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을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거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가려지거나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국과 레바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이 점점 다가오며 중국 축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